안녕하세요. 담날집밥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명절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조기찜을 만들어 볼게요. 우선 재료부터 소개할게요. 조기찜 재료, 조기 큰 것 2마리, 통마늘 20g, 생강 20g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, 1개, 대파 2대, 마늘을 얇게 채썰어주세요. 생강도 얇게 채썰어주세요. 홍고추도 채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도 채썰어주세요. 대파는 3-5cm로 채썰어줍니다. 고명으로 올릴 채 썬 양신유드 전 집에 작은 조기가 있어서 작은 조기 4마리를 사용했어요. 조기는 앞뒤로 양념이 잘 배도록 2-3군데 칼집을 내주세요. 조기찜 양념, 설탕 2분의 1큰술, 액젓 1큰술, 간장 1큰술, 맛술 1큰술, 식용유드 1큰술, 물 4큰술, 양념에 설탕이 잘 녹도록 섞어주세요. 냄비에 채썰 대파를 먼저 깔아주세요. 채썰 대파 위에 조기를 가지런히 올려주세요. 주기위에 양념 2숟가락만 남겨놓고 뿌려줍니다. 뚜껑을 닫고 중불에 10분간만 쪄주세요. 10분 후 아까 채 써넣은 마늘, 생강, 고추를 자기의 취향대로 이쁘게 고명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아까 남겨놓은 양념을 고명 위에 뿌려주세요. 2-3분간 더 쪄줍니다. 명절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조기찜 완성. 맨 아래 대파는 버리지 마시고 조기랑 군명이랑 같이 드셔보세요.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세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